자유문주주의 길을 갖고 그리고 선진국의 대열에서 더 큰 변형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둘이 갈라지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왜곡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든 거짓을 일소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화입니다. 지금 100만을 넘어서 저희들이 환호하고 있고 저희는 8만이 때부터 50만 관객을 넘기를 기도해온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게 천만을 넘어서 5천만 모든 국민이 보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